주영세 다 됐는데? 저희가 여기 왜 모였나요? 여기 저희 그거 하기 위해 왔죠 그게? 그.. 그거 뭘까요 그거? 이제부터 윤기 씨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 윤기! 윤기! 설명해줘! 이제 Pestas 때 공개되는 이 뭐랄까 이 다락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음주도 안 돼요 나비 없는 나에게야 진짜로 진해의 두화 생각해봐 내가 고쳤을까 까지러운 밤 받아 체게만 건드려 뭔가 달라질까 뭔가 달라질까 사랑만 할 거야 음주도 안 끝나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나이다 하실래 셀럽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한데 됐건데 됐건데 옆모습만 보고 제가 보고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이게 제일 좋은거니까 이거 반납한거 한번 접고 진짜 한번만 접고 마지막 오늘 오늘 와 좋다 건강 정말 기원하고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그거 있잖아요 첫 도입부 거기에 살짝만 도입부가 이 dna는 진짜 도입부가 진짜 중요해요 한번 불려주세요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그리고 안무 포인트는 유전자를 연결하는 표현하는 듯한 웨이브 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을 위해 좀 준비해봤는데 어떠신가요? 와 아 나 이거 진짜 어떡하는거야 이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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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걸 왜 챙겨와 애들 40일 찍어야 되는데 장난 장난 이거보다 더 잘해줘야지 애들 다이너마이트의 뮤비 4일동안 열심히 찍어봤는데 다들 어떠셨어?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고 활발한 분위기에서 뮤비 찍어보기가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정말 즐겁고 잘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나요 진씨 뭐 진씨 잘 될 거 만날 때 이번 저희 이번 이 전곡이 그거였잖아요 원이었잖아요 원이었으니까 이번에 밝은 걸로 이렇게 촤악 저희 입으로 모습 보여드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오겠죠 아마? 자 마지막에 나나나를 하면서 끝내드려 네 그렇습니다 5.6.7.8 엔딩 패기 오오오 아하ہ 당나다다는 랩우 라인 자 레인드렐라 라인 승능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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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만약에 음악을 30대까지 하면 진지하게 보컬리스트가 될 거야 이 영화에서 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끼리 축제를 하는 그런 신이 아닌데 아무튼 뭐 즐겁게 촬영한 것 같은데 딱 실수도 없고 그런 노래가 어딜 저희가 이때까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특집 단 한 번도 하죠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이게 진짜 본격으로 어울리는 시간 이 영화에 있는 시간을 곡을 모델하게 됐습니다 2천명 오셔가지고 오늘 해주셨는데 가시를 샀어요 루시 루시 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